4위 박유천 현재 그룹 JYJ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연기력을 쌓았는데요. 매 작품마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가수로서만이 아닌 배우로서도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. 박유천 씨인데 박유천 씨는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의 가수인데 요새는 남성미가 좀 보이죠?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보여진 그 드라마에서는 경찰로 나오면서 스포츠 머리에 액션에 그리고 이렇게 윤은혜 씨를 뒤에서 백허그를 이렇게 하는데 딱 설레는데 남자다. 안 남자다. 그래서 너무 좋아지더라고요. 3위는 이제 안.